박근혜 때 고스란히 공손히 두 손 모아서 고개 조아리고 안아주세요 하던 것들이 지금 와서 어디서 지금 아니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뭐라는지 아세요? 간담회 끝난다면 기자가 기자들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다. 궁금증이 풀리고 있지 않은데 MBC 인터뷰도 국내 언론을 통해서 나와야 될 내용인데 불쾌하다 솔직히. 대통령이 말했다고 불쾌하다는 거예요. 니들이 뭔데. 저렇게 곱상하게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있던 박근혜 때는 왜 그렇게 궁금한 게 없었어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적폐가 저렇게 쌓일 동안 뭐 했어? 아 어이가 없습니다. 청와대 기자단 해체 운동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. 지금 네. 아유 그렇죠. 그리고 또 어떤 기자는 코리아 언론 패싱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패싱 합시다. 그냥. 대한민국 기자 왜 필요해? 이렇게 이렇게 많은 기자가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. 외신들 빨리 그 외신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외신들이 국내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 장례성 있습니다. 네.